다양한 경제정보 알려드리는 시간, 훈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최근 시중은행들이 초고속 모바일 신용대출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조회하고 신청하기까지 3분이 채 걸리지 않는 서비스까지 나왔는데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 기본이고요. 컵라면이 익는 동안 모바일 신용대출 절차가 끝나도록 만들겠다며 서비스 운영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은행이 있는데 개편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천억 원 이상 대출 신청이 몰리며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행들의 모바일 대출 서비스 관련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보통은 은행 지점 찾아가서 대출을 신청을 하면 길게는 몇 주, 빨라도 뭐 며칠은 심사 기간이 걸리는데요. 단 3분 만에 신용대출 한도를 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련 정보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모바일 대출 상품이 있는지 좀 볼까요? 네. 한 시중은행의 모바일 신용대출 취급 금액은 6월 17일 기준으로 10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0일 공식 출범한 이래 딱 일주일 만인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는 온라인 신용대출이 천억 원을 넘기려면 8개월 가량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대출 신청이 많이 몰려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존의 온라인 신용대출이 8개월 가량 걸린 금액을 단 일주일 만에 기록한 건데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모바일 신용대출 서비스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죠? 네. 아예 통째로 바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물론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고요. 해당 은행 거래가 없어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앱을 실행한 후에 4단계만의 대출 한도 조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걸리는 시간을 3분 가량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기존의 운영 방식은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죠? 네. 기존 모바일 신용대출은 신청 방법만 모바일일 뿐 대출 한도 조회 및 실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오프라인 영업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로그인을 한 뒤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직장 정보, 소득 정보 등을 일일이 입력해야 했는데요. 그건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24시간 365일 사실 언제나 대출 한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가능한지 알고 싶은데요. 네.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고 빠르게 한도 조회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직장 정보와 보유자산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자동으로 반영해 대출 한도와 금리를 산출하는데요. 최대 2억 2천만 원의 높은 대출 한도와 급여이체, 카드 결제, 자동이체 등 부수거래 조건 충족 시 최저 연 2.792%의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합니다. 아. 그럼 대상은 어떻습니까? 근로자만 가능한가요? 네. 급여소득자 외에도 신용평가사에서 산출하는 추정소득 정보를 반영해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및 주부 등 또 손쉽게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직장 유무나 그리고 은행 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이렇게 신용대출 한도 조회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인데요. 사실 시중 은행들이 모바일 신용대출 서비스를 잇따라 개편하기 시작한 건 최근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죠? 네. 지난 2017년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3분에서 5분 만에 신용대출 한도를 조회하고 신청하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직장인 사이에서 인기를 모았고요. 신용대출 고객의 상당수를 빼앗긴 시중은행들이 더는 안 되겠다며 모바일 신용대출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올 들어 개편 작업이 본격화된 겁니다. 네. 뭐 그 후에 다른 은행들도 모바일 신용대출을 더 쉽고 편리하게 바꾸고 있는데요. 자. 다른 시중은행 상황도 좀 볼까요? 네. 다른 은행 역시 지난 2월 말 모바일 신용대출을 통합적으로 개편한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 은행 역시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도 앱이나 웹페이지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휴대폰 본인 인증 소득정보를 입력하거나 공인인증서 인증 중 택에서 하면 약 3분 만에 대출 한도가 뽑히게 됩니다. 네. 보다 빠르고 또 편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니 이 은행도 모바일 신용대출 취급 규모가 좀 늘었을 것 같아요? 네. 3월 545억 원에서 4월 562억 원, 5월 624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는 이렇게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쉽고 또 빠르게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른 은행들도 뭐 비슷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네. 역시 모바일 신용대출 고도화에 공들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용대출 시장이 별도 관리가 필요한 만큼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서인데요. 다른 두 은행은 아직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비해서는 2분에서 3분 정도 더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그럼에도 과거에 비해 높아진 편의성을 앞세워 고객을 끌어모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대출 편의성 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은행 역시 모바일 신용대출 취급액이 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모바일 신용대출 취급액은 올 들어 월평균 2,7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인데요. 모바일 신용대출 고객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고 놓칠 수 없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모바일 신용대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할 방안을 계속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중은행이 이렇게 나서기 전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먼저 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 모바일 신용대출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모바일 신용대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줄었습니다. 시중은행의 모바일 신용대출도 편하다는 인식이 쌓이면서 시중은행으로 다시 넘어온 고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작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했지만 모바일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이제는 시중은행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그만큼의 효과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는 모바일로 이용하는 대출 종류도 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용대출만 가능한 게 아니죠? 네. 한 시중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뱅킹에서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즄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대출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대출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또 전세대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을 출시하고 고객 상황에 맞는 맞춤 전세대출 추천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네. 사실 꼭 은행을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전세대출도 모바일로 이제는 또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은 또 어떤 상품이 있는지 좀 볼까요? 네. 대출 보증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반환 보증으로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두 개의 보증이 결합된 상품입니다. 모바일 뱅킹에서도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서 임차인 고객들은 보다 편리하게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설문에 응하면 고객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세대출이 무엇인지를 안내해주는 맞춤 전세대출 추천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대출 서비스도 강화됐다고요? 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대출 업무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암호화된 일회용 비밀번호 정보를 등록하고 조회에서 고객이 소속 기관의 자격 인증과 기타 증명 사실을 모바일이나 PC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적용 상품에 제한이 없고 도입 비용이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사실 전세대출하면 좀 복잡하고 또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모바일로 이렇게 간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대출 조회와 신청뿐만 아니고 연장도 모바일로 가능하다고 하죠? 네. 한 시중은행은 개인 사업자가 대출을 연장할 때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으로 기간 연장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와 지난 3월 시작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아무 때나 가능한 건가요? 네. 은행 영업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약정서 작성이 가능해서 사업 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는 모바일로 불가능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비대면 거래를 앞세운 인터넷 전문은행이 약진하면서 대형 은행들도 그 기능을 높인 새 모바일 앱으로 잇따라서 좀 무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1세대 은행 통합 모바일 앱이 사라지고 이제는 2세대 모바일 앱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네. 한 시중은행은 오는 8월 20일부로 대표 모바일 앱 9버전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기존 버전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만큼 이용 고객들은 새 버전의 앱으로 앱을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다시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9버전과 신 버전 모바일 앱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아, 바로 비대면 서비스입니다. 중단될 9버전 모바일 앱 서비스에서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새 버전에서는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네. 이게 다른 시중은행도 그와 비슷하게 새로운 앱을 출시하는 곳이 있습니까? 얼마 전 새 통합 모바일 앱을 출시한 은행 역시 기존 1.0버전 앱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계좌 개설 기능은 1.0버전 앱 서비스 종료일보다 미리 중단됐습니다. 네. 새로운 앱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비대면 계좌 개설 앱 등 기존에 분산된 앱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이 은행의 경우 비대면 중심의 새로운 앱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새 앱을 내어놓은 지 약 50일 만에 기존 모바일 앱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네. 대형 은행들도 비대면 중심의 서비스가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의 약진을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는 이제는 모바일 기능 강화를 서두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약진은 은행뿐만 아니고 저축은행 모바일 서비스에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좀 볼까요? 네. 업계 1위 저축은행도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예적금 가입과 신용대출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또 저축은행 중 모바일 채널 강화를 주도하고 있는 다른 곳도 현재 리뉴얼 작업이 한창입니다. 네. 모바일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행 서비스가 좀 늘어나고 있고 대출 역시도 좀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대출에 대해서 좀 이모저모 알아봤지만 꼭 필요할 때만 여러분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만 대출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조건은 은행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각 은행에 직접 문의 후에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바일 금융과 대출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훈훈한 경제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